오늘 밤 성령께서 주신 한마디, If you only have a Jesus, then you have everything. 집회 때마다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 원주민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고, 그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 If you only have a Jesus, then you have everything. If you lose a Jesus, then you lose everything. 이라고 매번 강조하곤 했다. 그런데 오늘 저녁 화장실에 손을 씻어 들어가는 순간 성령께서 불현듯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 아들아, 나 성령님 역시도 너희들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고, 너희들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 If I only have you, then I have everything. If I lose you, then I lose everything. 새벽기도 가던 중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수일 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기도를 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물고 집을 나섰다. 집에서 교회까지는 30여 분 거리, 그 사이에 크고 작은 신호 등 수십여 개가 있는데, 이날은 따라 놀랍게도 중간에 단 한 번도 정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전방에 빨간불이 켜 있어도 차가 지나갈 때쯤 되면 여러 번 파란별로 불로 바뀌었으며, 평소 때 같으면 좌회전하기 위해 1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대류변 로터리들조차 거침없이 무사히 통과. 마침내 교회 앞에 도착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성령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내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다. 조금 전 경험한 것처럼 너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내 손으로 쥐어줄 것이며, 높은 산과 계곡조차 평지가 되고, 깊은 강물과 시내조차 말라 굳은 땅이 되리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는 더욱 분주히 오가며, 굶주린 자에게 생명의 빵과 음료, 예수님을 나누어 주거라. 때가 다 되었으니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일을 위해 내가 하늘문을 열어 영육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리라. 누구든지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대어누르고 흔들어 아낌없이 부어주리라. 손을 높이 들어 마음껏 축복하고, 목소리를 나팔같이 달려 주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글을 읽고 사진을 또한 올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지난 2월 25일, 26일 캄보디아 스눌 지역 불신자 원주민들을 위한 복음전도 집회 현장. 집회를 마치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료 사역자들이 활짝 웃는 모습입니다. 은혜의 용광로 속으로 지난 4월 4일 베트남 남부 해안 평양 지역으로 가 베트남 54개 소수 부족한 데 하나인 짬족에게 복음을 전했다. 호치민시에서 평양까지는 왕복 18시간이다. 남부 해변길을 따라 쉼없이 달려 마침내 도착한 한적한 시골마을. 하지만 예상외로 골목길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변이 뜨거운 열기로 불타오르고 있었으며, 코올릭의 아이부터 백발의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우리 손을 잡아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성령께서 이미 예비잔들을 모아주시고, 주민들을 감사하고 있던 베트남 공안들조차 집회 내내 묵묵히 함께 복음을 듣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현지 목사님들 또한 열성적으로 찬양을 인도하며 부흥의 열기를 더했다. 잠시 후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셨다. 6호부터 90이 다 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 모두 두 손 번쩍 든 채 마을이 떠나갈 정도로 아버지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 성령 충만을 수십 번 반복했으며,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초청 시간에는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기꺼이 영접하고 일생동안 믿음을 지키기로 다짐했다. 집회를 마친 후에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혼심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직접 저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나를 피를 정결케하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리라. 한편 수년 전 통역이 맡았던 베트남 청년이 집회 전날 초코파이 십여 상자를 보내 기쁨을 더해주었는데, 당시만 해도 변변한 직업이 없어 근근히 살더니, 이제는 어엿한 사장이 되어 물질로 성교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오 할렐루야!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이 풍전 드나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아바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이, 주께서도 우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그 피눈물을 흘립니다. 주님, 영안이 열려서 이런 것들을 볼 수만 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영안이 뜨게 도와주시옵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삶에 내재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